안녕하세요 최하TV입니다 지금 토마토 바버샵에 아들하고 머리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 머리 했습니다 김치 감사합니다 가족들이랑 몸보신하러 한우 먹으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흠풍상회 흠풍 감사합니다 들어가보시면 저희는 룸으로 들어갑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룸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보시면 사인 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고기 안창살 2인분, 살채살 2인분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있구나 기름질 기름질 먼저 들어갑니다 오늘 천연 순수 크리에이틴으로 한번 분실해보겠습니다 토마토 꼽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감사합니다 돈이 아까우니까 다섯개씩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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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뭐? 가빈살 시켰으면 가빈살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 소금이 너무 비쌌다 여기서 그만 먹을까? 바로 밥으로 넘어가는 식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소금이 너무 비쌌다 식사 2차전 대구 행복 페이버 결제하겠습니다 이걸로 결제하면 기존의 가죽권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사랑받는다 감사합니다 가자 형제 안녕 응 도라사니 뭐? 도라사니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개국수와 함께 맛있다 맛있다 멋있다 아사님 다음 간증 들고 갈래? 아우 나 못 먹을데 고마워 아따 마지막 코카콜라 스테이션 감사합니다 조금만 드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 계기를 먹었기 때문에 여기 속에 있는 기름기를 싹 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카콜라 원샷 호도브레이키 감사합니다 소기 먹방 여기서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마셨고요 자 오른다리에 반쪽으로 오른다리에 반쪽으로 오른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슴 위주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은이 이 짠 쫄깃 내 눈 ㅇㅇ ㅑㅇㅇ 저번에 집중하는 홈입니다 여기가 너무 고소해요 여기가 많이 모여서 저는 졸업한 곳에 시국을 확인해보는 곳 다른 곳에서 다 먹었거든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다 먹었는데 아니.. 여기... 7. 9. 10. 1. 3. 제곱만 10. 12. 30. 13. 5일 끝났습니다. 이제 식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칠국에 있는 제2H 재활센터에서 재활을 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들고 있는 체중도가 훨씬 더 과하게 여기가 가기 때문에 오늘 재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애티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조금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집중이 좀 안되는 날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분ísени야 무엇인지 rę믿? 10분정도 쌈 Fehlan 감사합니다.